안녕하세요 집산나 내집장만 플래너 노현호입니다 저는 오늘 부평에 나와있어요 부평에서 지금 나와있는 현장은 오피스텔로 구성된 현장이고요 총 40세대의 9층으로 되어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청역이 1호선, 7호선, 도부 3분 내에 있어요 방 3개에 화장실 2세대로 전세대 막힘없는 구조로 있고요 거기다가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옥상에 태양열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자주식으로 40대 리프트 가능하고요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 자체도 이쁘게 잘 나왔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집 보러 한번 가보시죠 현관부터 먼저 보실게요 현관 바닥 타일 세련된 테라지오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키 큰 장 3개 설치된 거 보실 수 있어요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주로 신는 신발 같은 경우 보관 용이할 것 같아요 깔끔한 3연동 중문이고요 왼쪽 편에 보면은 일갈 소동 스위치도 있고요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바로 왼쪽 편에 메인 화장실이 있어요 메인 화장실부터 먼저 한번 확인할게요 메인 화장실 넓고 크게 잘 나왔고요 세면기, 변기, 그 다음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 넓고 크게 잘 나왔고요 젠다이 시공되어 있어서 간단한 목욕 공품들 보관하기 용이할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가면은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 크게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 공간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면 바라보면은 이제 주방과 거실이 붙어있는 일체형 구조예요 일체형 구조의 최고의 장점은 일단 공간 활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일단 주방 먼저 한번 볼게요 우드톤으로 된 깔끔한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중간에 진청색으로 된 타일로 포인트를 줬어요 흰색 톤의 상부장, 하부장, 수납장 있고요 안전한 인덕션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싱크볼 또한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뚫려 있어서 우리 앉아서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발 걸지적거리는 게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거실이에요 거실 같은 경우에 넓이가 한 3m 정도도 있고요 위에 실링팬 시공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트월 느낌의 쇼파 자리 시공되어 있고요 냉장고 두 대 자리 넉넉하게 잘 나오겠네요 위에는 공기청정기 보이고요 거실 창도 넓고 크게 잘라서 최강 통풍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독특한 디자인의 아트월이었고요 위에 천정 보시면은 실링팬 시공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방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건 안방이에요 안방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정면에 창문 같은 경우에도 크고 넓게 잘 빼가지고 햇빛 체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이에요 변기, 세면대, 거울로 된 수납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크게 잘나왔고요 깔끔한 화이트톤 도배에 창문도 나와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 동일하게 잘 나와있고요 정면에 창문 시공된 거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깔끔한 흰색 벽지로 깔끔함을 줬고요 3억 중반대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오늘 영상 꼭 한번 참조해서 잘 봐주세요 자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? 괜찮으셨어요? 일단 방 자체도 크게 잘나왔고요 베란다 구조도 참 좋고요 일단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이어서 공간이 확 트위게 잘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1200만 원 기억하시고요 3억 후반대에 지금 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